젊음의 거리 신촌, 그곳에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렸습니다. 연세로 500m 구간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단장된 인도와 차도가 모두 축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다양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켓존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 여러 업체에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할 수 있고 수익금은 불의윳 돕기에 활용됩니다. 또 매일 저녁 록밴드, 힙합댄스 경연,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면서요. 봄에는 대학문화축제, 여름에는 물총축제, 겨울 테마로 이번 신촌 크리스마스 마켓을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오시면 아름다운 디자인 트리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착한 소비하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준비되어 있고요. 장미여관 등 인기 록밴드의 공연이 시작되자 거리는 뜨거운 열기로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연인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밌었고, 분위기 자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라서 참 즐거웠어요. 결혼하는 거, 결혼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연한 것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아까 행사하더라고요. 행사도 보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사람들도 되게 많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28일까지 열립니다. TBS 안경원입니다.